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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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가 아프게 시작한지가 끝 했다 점점 통증이 심해지는데 지훈이를 보느라 차일피일 병원 가는 걸 미뤘었다 그런데 요 며칠 심해져 리즈씨는 오늘 병원에 가기로 예약을 해뒀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지훈아 그냥 가지 말까 지훈아 그냥 가지 말까 똥 묶어 잠시만 놀아주지 않으면 보채고 지훈이와의 신랑이가 한참 간다. 오늘만큼은 치료를 받으리라 다짐했던 리즈씨. 이런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훈이는 울음을 멈출 줄 모르고 가야하나 말아야하나 리즈씨 고민스럽다. 안 돼요. 이제 떨어지는 걸 안 해. 아빠는 미리 본가봐요. 인구 입고 오세요. 잘 되어서 오십시오. 하나 둘 셋. KBS